여기다 손할게요, 손. 상아지가 누군요? 네. 너 거품이구나? 어디, 어디가? 여기, 저기 강 밑에 쪽에 한 번 가볼까? 귀여워. 귀여워. 내가... 아, 됐어? 와! 뭐야? 제가 미궁이 가씁니다. 장아지가 힘들면 어디서요. 장아지가 못 치는 거야. 하고, 어디세요? 그래, 어디다. 여기, 얼굴이 다. 여기, 여기.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와! 그식으로 오늘의 실사 하나가 지금 시작하네. 어디가? 네, 왔다 갔다 한 번 해드리죠. 네, 맞다 갔다 왔다 왔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